여러분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되고 또 건강했던 몸이 병원에 가니까 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항화가 되고 또 심지어 더 어떤 경우에는 집을 가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리라 믿었던 일들이 실패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 버림을 받거나 상처를 입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누구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크나큰 곤욕을 지르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또 어느 때는 순간의 실수나 시행착오로 예기치 못한 공경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지거나 위기를 만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많이 실망하죠 또 낙심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을 타다거나 미워하거나 또 그런 어떤 마음속에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되어진 경우에는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하면서 계속 자기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런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와 그리고 나의 기대대로 안 된 일들 심지어 넘어지고 범죄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기대했던 일이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감이 크죠 또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 때문에 계속 지금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의 실패, 결혼 생활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자녀 문제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그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에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행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화라고 여겼던 그것이 놀라운 복이 되고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나에게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환란과 시험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잡히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야 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화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어려움으로 끝납니다 실패했으면 그것이 인생의 실패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가슴 아팠던 일 상처받았던 일 이런 불행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어요 언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에 선을 이룹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고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된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교회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한번 보라 했어요 너희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때 기독교를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상한 종교를 여겨가지고 그래서 좀 자기가 잘 배웠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석창우라고 하는 그런 화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내 최초의 의수 화가예요 그런데 이분은 30년 전에 전기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단기를 수리하다가 그만 2만 9천 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기절해가지고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이 양쪽 팔이 완전히 고압 전류에서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류가 온 몸에 흘러가지고 발가락 두 개까지도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열두 번의 아주 큰 수술을 해가지고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고압 전류로 발이 타버렸기 때문에 이 팔을 두 팔을 자르고 이제 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그런 나날 속에서 온 몸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희름 속에서 그렇게 이제 병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전도를 나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분이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를 받고 나니까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고통스러웠다 이분이 와서 또 기도해 주면 그 고통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 생활하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그러면 아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손이 의수잖아요 그래서 쇠로 만들어진 그 의수를 가지고 쇠꼬랑이 거기에다가 붓을 끼워가지고 굉장히 먹을 갈아서 힘들게 이제 한 해 그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묵하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런 영감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이 수묵 크루키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감이 넘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두 팔을 가지고 살았던 30년보다 두 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 팔 없이 살아온 30년이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때때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기치 못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크리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패도 내 인생의 불행했던 일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성장 과정에서 불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하여서 여러분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지금도 길을 펴지 못하고 여러분 또 전에 내가 순간의 실수와 시행착오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크리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이 모든 것 빈부귀천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게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나의 실수와 시행착오까지도 자신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성장과 그리고 변화와 성숙과 도약의 기회로 삼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이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꼽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의 영웅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 속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실패했을 때 자신을 성찰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뭐지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이 실패와 실수를 변화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성숙의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다담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합력하게 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봐야 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가 나의 성장과 그리고 더 큰 성공의 뒷임돌이 될 거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있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레를 행해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이 꼭 있는 곳에 가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에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누명을 씌워서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총독이 취조를 해보니까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하도 유대에 그런 어떤 여론과 군중들이 바울을 처벌을 받기를 원하니까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부당한 재판을 받는다 이러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통해서 가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 미양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항해를 하면 큰 어려움이 만나겠다 이런 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호소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를 출항을 하면 굉장히 우리 생명과 하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타격이 있으니까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고 괜찮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어떻게 돼요? 아 섬 가운데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뭐 어떻게 맞춰갈 수가 없으니까 다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다 버리고 그냥 14일 동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표류하고 떠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바다에 떠다니다가 어떤 섬 가까운 데 갔는데 거기서 배가 물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갈라지는 건 뭐 울둘목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배가 그냥 완전히 침몰한 게 아니라 파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배 안에 있는 나무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헤엄쳐 나와가지고 그 멜리데란 섬에 올라서 겨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섬에 그 총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질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를 했더니 즉시 치유가 됐습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병고침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생각을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이번 일이 이렇게 여행을 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억지로라도 내 말을 안 듣고 항해를 했지만 이 배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그 멜리데란 섬에 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 로마의 근위병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로마의 근위병들은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러분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관대작들의 자녀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로마의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빌리뽀, 에베소, 골로세, 고린도 다 이런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신약성경이 돼가지고 신약성경의 13군의 바울서신이라는 성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 13군의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나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 번째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바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활란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느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정말 너무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막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자책하고 그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면서요 그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반응하면요 절대로 그것은 그 인생에 유익이 안 됩니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아픔을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이 더 큰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당한 그 해로니를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여러분 다 훌륭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골리아 장군을 쓰러뜨리고 나서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국으로 망명을 가요 자기가 블레스의 장군인 골리아스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스의 땅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망명을 갔어 그러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경건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계속 승리를 하니까 자기는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 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대 지휘관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걸 보고 데려다가 어떻게 돼요 음행의 지휘를 저지르고 그냥 한 번 그 관계를 가지고 임신해 가지고 그게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부인하고 동침을 시키려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 가지고 전사를 시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건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일이냐 우리아의 아내를 그래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우리아의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중에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죄가 가벼워서 아닙니다 죄값을 치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내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물도 덮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의 허물을 덮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허물과 실수도 다 덮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나중에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사람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쉽게 하면서 잘못된 결정이나 시행착오나 실수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막 후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 후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미 엎드려진 물은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어떤 되어버린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돼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 그래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부족한 것까지도 내가 잘못된 결정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 주시지 않나? 그래서 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너무 후회스러웠던 이런 일들까지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나 어떤 거 해놓고 너무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요 교회단 건축하면서 이제 일곱 군데 건설사를 불러서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너무 초신자회가 아니 목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다 주님 믿듯이 믿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지금도 제가 있는데 보면 이건 뭐 계약서도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써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집사님 도장 딱 짓고 집사님이 나는 두 가지를 못하니까 다 알아서 해가지고 열쇠만 갖다 줘요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 이제 막 별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또 성전 건축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성전 건축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성전 건축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세미나도 많이 가고 새로 건축한 교회들 가서 탐방도 하고 또 그런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많은 그런 조언도 듣고 이런 걸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일곱 군데 경쟁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공사를 할 때 도장을 찍기 전에는 건축주가 갑인데 도장을 찍고 나면 건설사가 갑이 됩니다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실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도 막 신뢰감 있게 하니까 그랬는데 딱 진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까 갑과 을이 딱 바뀌더라고요 아니 내가 돈 주고 건축하라고 하는데 내가 갑이 아니고 내가 을이 되고 그 사람이 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나보다 맨 목사님 어디 외국에 그냥 안식량 갔다 오십시오 제가 건축 다 해가지고 목사님 열쇠 갖다 드리겠고 이럴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니 건축 시작하고 나서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니 왜 사장님 그때 약속한 거하고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왜 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다 끝나고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밤에 옵니까 여기 소장들 여기 일하는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 좀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회사에 더 충성하겠어요 그런데 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약속한 거하고 영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성을 입금을 시키면 공사비를 돈이 어디로 싹 가버려 하도급체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도급체를 돈을 안 주니까 하도급체가 공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려 그래가지고 막 하도급체하고 우리가 맡겨있는 시공사하고 이제 막 재판을 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계약 조건을 안 지켜서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니 그러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한 1년 가까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건물이 빨리빨리 안 지어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교회 부도 안 나게 주님 공사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이켜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런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늦어진 것까지도 우리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몇 십억 대출을 받았는데 PF라고 해서 이 신용대출이며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높아요 이게 빨리 공사를 끝내서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되는데 공사 늦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공사는 좀 늦어졌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제가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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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인테리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그냥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만 하면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사 늦어지니까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업체들 있죠 명성교회, 사랑이교회, 연세중학교 이런 교회 한 업체들 다 오라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인테리어 업체들 오라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킨 거예요 잘 해봐라 그리고 내가 어떤 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해주면서 그런데 못 하더라고 그러면 또 해야 좀 오겠다고 막 그래요 제 마인드가 마음에 든다고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목사님 저는 꿈의 교회를 하겠어요 막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늦어진 것 때문에 더 잘하게 돼서 조금 1년 정도 늦어졌지만 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반세기상은 가잖아 한 번 지으면 얼마나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되고 실수하고 시행차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이건 불행한 일이라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던 그것마저도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아메 다네일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 바벨론 땅에 부모와 헤어져서 뿔뿔이 형제들과 흩어져가지고 이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포로로 끌려온 이것이 내 인생의 해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해 주세요 화가 아니라 이건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또 이것을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그거를 기회로 바꿔주세요 너부가 내 사랑이 꿈을 꿨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고요 이걸 모르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내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여 며칠만 기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박사와 술사와 점진장이 아무도 이거 해석 못하는데 꿈과 해몽을 알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꿈과 해몽을 알게 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이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환상 중에 꿈과 해몽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에서 또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시기한 사람들이 사자구를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누구에 기도하면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시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해 주요 이 해로운 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화가복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구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증거해가지고 더 높여졌습니다 오히려 사자구를 들어간 것이 화가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사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어떤 상황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세요 아멘 저는 그래도 지금은 실망하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힘든 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의리를 중요시 얘기인데 아무리 그렇게 막 도와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할 때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어떤 분이 여기서 열심히 떠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나님 성길 수 있게 해 주신 거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이 여기까지였지만 더 좋은 일꾼들 더 훌륭한 동의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믿음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거기에 계속 내가 너를 이렇게 해 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해를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 하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언때는 빨리 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보게 되게 해 주실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양곱에게 부인이 네 명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일이라고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요셉이라 그래서 이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니까 다른 배달은 그 형제들이 어때요 미워해 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뭘 하면 이 국당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지고 보디바레 집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 마음 속에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놈들 내가 막 이를 갈고 이렇게 있었으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바레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바레 아내가 요셉이 헬스마니까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물리치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놓고 도망쳤더니 자기 남편이 이 경호실장 보디바레 오니까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다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놔두고 도망쳤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열심히 그 집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냐고 이럴 수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국의 최고위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들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옥에 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거라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3일 만에 복직이 되면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이제 언제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들고 또 7년간 그걸 이어서 흉년이 될 거라는 꿈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해 가지고 요셉이 이제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을 구원하고 그 가난한 땅에까지 기근이 되는 자기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 또 열심히 쓰나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 감옥살이 한 거 다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행한 일이요 안 좋은 일이었지만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압력할 선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식이질주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를 갈고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내 인생이 모든 거 저 공중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 않는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를 허락하셨을 거야 그러게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압력할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또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했던 애들이 막 속 썩이고 집 나가고 반항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기라 믿었던 일들이 실패하고 여러분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압력할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냥 배신하느냐 아니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모든 것이 압력할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나 생각도 못했다 아니 감옥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애국의 종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국의 종리가 될까로 어디 꿈이나 꾸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압력해서 이런 좋은 일이 되리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런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압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